아 왜 이시간만 되면 튕기지? 이게 요즘 밤에 방송이 한 번씩 튕기나봐요. 아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몇몇 BJ분들 다 한 번씩 방송 튕겼다고 방제가 써져있더라고. 요즘 왜 이리 튕기지? 이런거. 메스요? 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 자, 패티가 더블이죠. 아 중단됐을 때요? 그 시청자분들은 아마 시청자들은 아마 안 튕길걸요? 그 방송 튕기면요. 요즘은 기본으로 오븐은 안 튕겨요. 기본 오븐 세팅이 돼있어요. 그 기본 불고기버거가 행복의 나라라고요. 아 맞다. 지점마다 맛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손맛. 이게 요즘 햄버거 프랜차이즈들도 주문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주문받으면 빵 조립을 들어가거든요. 그 패티 굽고 빵 위에 얹고 그래서 손맛이 들어가요. 물론 그 뭐냐 직원분들 다 손 씻겠지만 아 그거 먹어봤어요. 맥스파시 상하에. 음... 맥도날드가 제가 사는 동네는 2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롯데리아가 24시간이 아니에요. 롯데리아가 24시간이 아니고 그 카페들 그 유명한 카페들 있잖아요. 뭐 별다방도 있고 커피빈도 있고 뭐 그 그루나르도 있고 뭐 카페베네도 있고 뭐 그러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동네는 엔젤리너스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엔젤리너스 없어졌고 탐탐이... 아니야 우리 동네 없어요. 공덕 오거리도 없어. 그래서 진짜 그... 너... 아 새벽 2시부터는 소프트콘이 안 돼요? 점검 시간인가? 그 지점별로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1시 반부터 그 좌석 많은 곳을 청소를 하거든요. 아마 그 시간대가 점검일 거예요. 네 그... 왜냐면 24시간을... 그 24시간 주문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앉는 좌석은 그 아무래도 그 좀 끈적끈적 하잖아요. 바닥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면 그래서 테이블 위로 의자들을 다 올려놓고 청소를 해요. 그 학교 교실 청소하듯이 그 학교 교실 청소하듯이 아 그 압구정 시집이 거기 있어요. 그 아트하우스 제가 오늘 그 가는 곳이 그 압구정 시집이 거기 근처거든요. 물론 오늘은 영화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어쩌면 제가 그 인터넷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을 그런 영향을 줬던 분이 거기에 그 사무실 겸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를 가요. 그 분은 아마 지금도 가끔씩 그 IT 관련해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세요. 그 아 저는 그 대립군 거거 그 메가박스에서 봤어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메가박스에서 본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곽방TV 공개방송 갔었잖아요. 그 교육방송 BJ도 만난다고 거기선 티켓하고 그 팝콘 패키지를 줬어요. 음 저는 초반에는 잔인하다기보다는 좀 초반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씨가 조선시대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왠지는 아시죠? 이 총 쏘는 거야 뭐 임진왜때 우리나라에겐 충격이었죠. 그 물론 이제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그 북송시대하고 고려 말기 때 이제 그 탄약이 들어왔지만 일본이 설마 탄약이 들어왔을 줄은 생각은 못했겠죠. 그런데 일본은 그 조총을 들어왔죠. 그런데 사실 그 문명의 전파가 굉장히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결국 임진왜란 그 7년 전쟁 치르는 중에요.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로 조총 만들어요. 일본 조총보다 좋은 거 만들어요. 한 번 제가 그거 한 번 제가 요즘 이제 화요일에 역사 컨텐츠 들어가니까 그 주간 컨텐츠 들어간 얘기 했는데 그거 한 번 다뤄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탄약의 역사 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탄약대대 나왔었잖아요. 남순이도 탄약대대 나왔지만 남순이는 그 유격조교 했던 애고 근데 이제 정작 남순이는 그 탄약 중대에 있었는데 저는 대대 참모부에 있었어요. 탄약고를 갈게요. 별로 없어가지고 한 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탄약의 역사 이제 군사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정보는 그거는 아마 못 다룰 거고 그냥 뭐 우리가 전쟁 기념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는 나오겠죠. 두껍죠. 더블195버거라서요. 그 맥도나일에서 그 거의 웬만한 버거를 다 더블로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맥은 빅맥은 빵 3장 사이에 패티를 하나씩 껴서 패티 2개 들어가는데 빅맥을 그 더블 메뉴로 하면 패티가 계속 4장이 돼요. 그 맥암맥이 되는데 그 아마 4시부터 10시까지 지점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아마 10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아침 식사 메뉴 전용 판매 시간이 있어요. 아침 식사 메뉴 위주로 파는 시간이 그때는 아마 디저트 료는 파이겠는데 버거는 안 팔아요. 해피밀은 아마 24시간이 있지. 예전에 그 제가 영화를 제가 예전에 케이블 영화 채널 중에 그냥 뭐 올세인인가 뭐 최여실집인가 뭐 보다가 그냥 스킵해서 본 영화가 그냥 흘려본 영화 중에 빅데디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애를 데리고 맥도날드 가서 아침 식사 메뉴 있다. 맥모닝 메뉴 있다. 해서 갔는데 그 11시 됐다고 11시 됐다고 메뉴를 안 파는 거야. 근데 이제 애가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시인데 그 맥모닝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피밀 없어요. 해피밀은 근데 저 안 먹어봤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막 그 맥도날드가 그 이벤트로 막 그 슈퍼마리오 피규어 뭐 이런 거 팔 때 그 수집하는 사람들은 그 해피밀 사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 메뉴 그 수집하는 분들은 아 네 사랑인님 어서 오세요. 보통 해피밀은 두 부류 분들이 사요. 그 두 두 분들이 사는 게 하나는 진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그 보호자분들이 해피밀을 사시고 또 하나는 진짜 장난감 수집하는 분들이 해피밀을 사세요. 아마 그 예전에 그 캐리언니 지금은 이제 그 자기 본명으로 그 아마 혜진님으로 아마 활동한 채널 새로 파서 활동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일대 캐리언니 그분도 아마 해피밀을 사드시지 않으실까 막 안녕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예요 한 다음에 오늘은 또 해피밀 이런 거 유리컵 수집했어요. 근데 분명 메가맥도 맛있는데요. 메가맥은 솔직히 먹기가 불편해요. 그 빅맥이나 메가맥은 먹다보면 가운데 빵이 삐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먹기 힘들어. 막 그 가운데 빵이 그 빅맥의 그 특이한 소스 있잖아요. 그 약간 아일랜드 드레싱 소스 그 그 아일랜드 드레싱 있잖아요. 그 빅맥의 그 소스 때문에 그 가운데 빵이 막 되게 쉽게 쭈그러들어요. 쉽게 쭈그러들어서 그 먹다보면 반대쪽으로는 삐져나와요. 아마 머스타드는 아니예요. 그게 그 맥도날드의 그 특제 소스가 그 그 그 특제 재료가 있어요. 그 약간 드레싱같이 생긴 색깔이어서 이씨 토마토과일 피자나오지 그 막 그 맥도날드에 막 그 피클도 뭐 들어가긴 하는데 직원님도 고맙고요. 판사님 어서 오시고요. 그 허연 소스는 그 불고기 버거 있잖아요. 맥도날드에는 없나? 그 롯데리아에는 그 불고기 버거에 그 마요네즈가 올라가잖아요. 예. 빅맥하고 195버거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 그 약간 머스타드 색깔 비슷한 소스가 아닌데 맛으로 보면 머스타드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 샐러드용 소스? 내 이겹살이에요. 아 근데 베이컨까지 있으면 삼겹살인데 베이컨은 먹어버렸네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에 피클 빼고 양파 많이 아 그게 피클이 들어갔나요? 더블 19버거 라지 세트예요. 그 쿼터 파운더 치즈에 피클이 들어갔던가? 기억이 안나네요. 아 패티가 왜요? 아니 저는 좀 많이 씹어먹으니까 음 사실 더블 버거는 여러분들 비주얼로 먹는거 아니잖아요. 양으로 먹지. 아 구성동하고 쌍용동이 손맛이 달라. 아 패티 여러구이로 만들죠 아 피클의 신맛이 육즙의 맛을 방해요 빅맥이 사실 그쵸 아무래도 1층보다는 2층이 편하죠 그러니까 그 주문하는 그 프론트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뭔가 좀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인데 맥도날드는 그 2층 시스템은 아니고 좀 직사각형으로 넓어요 그래서 입구가 있고 이쪽에서는 그 주문데스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살짝 그 반정도 칸막이가 쳐져있고 여기에 좌석이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를 제가 새벽 새벽 시간대는 거기를 앉을 수가 없어요 그쪽을 청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냥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모바일로 켤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청소를 해버릴대 그래서 거기서 방송 못했어요 그 맥도날드가 불고기버거는 피클 안들어가고요 빅맥은 피클 들어가요 쿼터파운더는 모르겠어요 로날드 맞어 그 피자에 그 피클 접시에 그거 따로 오는데 사실 그거 뜯어서 먹는 분 별로 없죠 아 쿼터에 들어와요 그 지금 제가 이거 브라우저 열면 그 방송이 되게 버벅거려서 혹시 어딘지 그냥 어딘지 그 그냥 매장 알려주세요 나중에 뭐 거기서 가서 모바일로 방송해도 되면 방송하지 뭐 보통 그 피자집에서 오는 그 피클 잘 안뜯지 않아요 귀찮아서 그 치킨무 잘 안뜯듯이 아 아메리칸 넬리? 잠깐만 주소가 서교동 서교동이면 혹시 홍대쪽인가? 홍대쪽이 홍대쪽이네 아 치킨무는 뜯어요 하긴 나 지난밤에 한나님하고 합방할때도 치킨무는 먹었다 아 수제버거는 비싸죠 막 예전에 그런거 많았잖아요 크라젤버거 뭐 이런거 저 크라젤 먹어봤는데 그 시그니처 버거가 아마 그 판교에도 판매하는 지점이 있을거에요 근데 제가 아직 판교에서는 맥도날드 안가봐서 판교관리를 좀 많았는데 아프리카TV 본사 간일 없어요 신부동에? 제가 학부생일때는 신부동에 수제버거집이 없었던걸 기억하는데 어느새 생겼구나 제가 당국대를 2011년까지 다녔거든요 그 이후로는 신부동을 먹으러 돌아다니는 적은 없고 그 올댓바비큐 올댓바비큐만 가본적 있어요 그 부패집 아 신세계건사병 골목길에 생겼구나 졸업이후에는 올댓바비큐만 가본적 있어요 참 올댓바비큐 좀 사실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긴 한데 일단은 일단은 잠깐만 달력좀보고 화요일 컨텐츠 순서 정하자 아 다음이 13일이고 그 다음이 20일이구나 그러면 다음주에는 일단 그 역사를 바꾼 전염병 흐흐흐흐흐흐흐 재앙 디제스터 역사를 바꾼 재앙적인 그 전염병을 한번 몇개 다뤄보고 사실 그건 지난밤에 한나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컨텐츠 나온거구요 그 다음주에 한번 탄약의 역사를 한번 다뤄고요 그런거 있어요 그 역사 바꾼 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특히 흑사병 그 백년전쟁 그 중간에 있었던 그 흑사병이 있어요 그 흑사병 때문에 사실 그 물론 흑사병 이전에도 십자군전쟁이 있긴 했는데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진짜 권위가 하늘을 찔렀던 그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막 하느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소용없어 사람들이 다 죽잖아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종교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 않는다 그걸 깨닫는거죠 심지어 그 전염병이 전쟁의 그 분위기를 바꾼 것도 있어요 그 하 하 하 하 하 탄약이 역사하지 말고 그거 할건가? 도대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들 그래서 전투의 변천사고 네 저는 학부 졸업 논문을 저는 서양사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 세계 안가려요 저는 범위 안가려요 근데 그거 썼어요 로마사하고 그리스도교 가톨릭이 갈라지기 전에 다 통칭해서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논문 썼어요 전쟁보병 그리고 그때는 포병이 최고였죠 전투복의 화려한 색은 아무래도 전세계가 거의 비슷하게 근대화가 되면서 없어졌을 거에요 그 그때부터 나라마다 디자인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얼룩무늬 전투복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국군하고 미군은 그 디지털 전투복이잖아요 그 디지털 무늬 잖아요 전투복이 맞아요 그 보호색 우리나라 그 얼룩무늬 전투복이 아마 1980년대 한 그때쯤에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아빠 전투복도 얼룩무늬였고 저하고 제 동생 전투복도 얼룩무늬였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사실 그 제 동생의 그 전투복은 원래는 그 디지털 무늬 전투복으로 바뀌어야지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은 그 현역이 아니고 그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은 어차피 그 훈련소하고 예비군만 가니까 그냥 얼룩무늬 주더라구요 그 육군훈련소에서 재고 남아있는거 재고 남아있는거 쓴다고 그거를 이제 현역이 아닌 보충력들을 주는거에요 그 사회복무요원들을 그 전쟁기념관에 진짜 얼룩무늬까지 나온거는 진짜 대박이다 그쵸 왜냐면 그 군대에 그 보급품이 있기 때문에 그 재고처리를 다 해야되요 근데 원칙적으로 현역들은요 만약에 그 재고가 남아있다고 해도 그 전투복 활동복을 음 옛날걸 주면 안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8년에 입대했기 때문에 2008년 1월 입대자부터 그 활동복이 바뀌었었거든요 그 예전까지는 그 가을 겨울 활동복이 막 그 주황색 무늬였잖아요 그 그 주황색 모양의 그 활동복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2008년 입대자부터 그 강한 친구 육군 막 이런걸로 바뀌고 저는 이제 그거 입었던 세대니까 음 음 저는 그걸 입었었고 왠지 지금은 또 바뀌었을 것 같아 활동복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전투복은 바뀌었는데 활동복은 안 바뀌었나? 그래서 그 2008년 본부터는 그거를 입어야지 맞잖아요 그 새로운 활동복을 그래서 그 당직 간부들이 한 2009년 11월부터는 옛날 활동복을 다 회수하기 시작해요 막 그 활동복 그런거 물려있지 말라고 원래 보급품은 물려있는거 아니라고 그 옛날 활동복 다 그 회수한다고 그 그 나온거에요 그 2009년 11월 27일인가? 아마 그 날짜부터 그 2008년 입대자들이 전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2009년 12월부터는 사실상 옛날 활동복을 입고 있으면 안됐어 아 매년 운동선수들 디자인 바뀌듯이 전투복이 바뀌었 맞다 LG 트윈스가 올해 유니폼이 바뀌었죠 그 뭐시기 그 만약에 한나님은 작년까지의 그 디자인 입었고 LG가 올해 바뀌었죠 한나님은 심지어 이대영 선수 유니폼이야 그냥 근데 그 몇 년에 한 번이 되게 불규칙해요 그냥 팀에서 그냥 꼴리면 바뀌는거야 그냥 꼴리는대로 바꾸는거에요 팀에서 그냥 바꾸고 싶을때 그리고 특별한 복장 그 이제 현충일 시즌에 스포츠를 하는 종목이 야구하고 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충일이나 현충일 인천상륙작전 국군의 날 전후로는요 그 밀리터리 유니폼이라고 좀 약간 특별하게 디자인한 유니폼이 있어요 약간 그 전투복 같은 유니폼이던지 아니면 그 팀 이름하고 선수 이름 등번호가 약간 그 얼룩무늬가 그려져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밀리터리 유니폼이 있어요 맞아요 그저께 현충일 때 보통은 현충일 당일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현충일이 끼어있는 사면전을 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어제까지 입었겠죠 시리즈를 내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야구 야구 모자요 사실 제꺼는 아니고 이거는 동생 거예요 이거 두삼베어스는 이거 두삼베어스는 동생 건데 지난밤에 지난밤에 소품으로 갖고 왔었어요 그리고 그 메이저리그 모자 중에 미네소타 트윈스가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미네소타 트윈스 있었는데 두삼베어스 있고 자주 하죠 그 그 리그 한 시즌을 치르면 그 한 팀이 아홉 팀을 만나잖아요 그 아홉 팀하고 만나는 경기수를 완전히 똑같이 똑같이 맞추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고르게 편성을 해요 그 우리나라는 단일 리그이기 때문에 그 최대한 같은 경기수를 치르도록 그 편성을 하고 이제 홈경기 원정경기 번갈아 배정하고 하다보니까 근데 이제 두산하고 LG하고는 잠실시리즈니까 사실 홈원정이 의미가 없죠 그 두리부트 때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다 그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라이온즈는 그 포항에서 그 일정 경기수를 하는 날이고요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자이언츠도 그 울산 문수 야구장 그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죠 거기서 한 며칠하고 하나이글스도 그 청주가서 그 며칠하고 그 기아타이거즈도 군산에서 며칠해요 기아타이거즈는 군산 군산에 있어요 그니까 그 남부지역 팀들은 그렇게 제2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음 음 음 제가 얘기로 기아의 2군 경기장은 한평이고 그 삼성의 2군은 경산이고 그리고 근데 NC는요 2군 경기장이 아 군산이 좀 노후되서 그런가 그 NC다이노스는요 원래 그 1군은 연고지가 창원이잖아요 근데 2군이 연고지가 일산이에요 고양다이노스라고 아예 그 다이노스하고 히어로즈는 그 아예 그 퓨처스리그 팀이 지금 약간 사실상 독립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NC다이노스 퓨처스 팀이라고 안하고 그냥 아예 고양다이노스라고 부르고요 그 히어로즈도 그 퓨처스 팀은 아예 그 화성 히어로즈라고 불러요 아예 아마 법인도 아마 독립되어 있을걸요 왜냐면 넥센 히어로즈가 그 법인이 서울 히어로즈에요 아마 그 경기 편성은 9월까지만 돼 있을거에요 근데 9월까지만 그 기본으로 그 144경기를 일단 다 돌려놓고 이제 B로 순연되는 경기를 그 이후에 쫙 아마 한 8월쯤에 편성할거에요 잔여경기는 근데 그 잔여경기 편성이 굉장히 복잡한게 진짜 매일 이동을 해야될 수도 있어요 남은 경기들을 막 짜깊게 하는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잔여경기를 편성하기 전에 남아있던 경기들이 또 B로 순연될 경우 그 경기에 대한 예비를 또 짜야되요 그래서 날짜들을 비워놔요 흠 흠 흠 흠 흠 원래 돔구장이 그래요 근데 약간 그 트리비아가 있는게 고척스카이돔이 원래는 완전 완전 폐쇄용 돔구장으로 할 생각은 없고 그 중간에 지붕을 뻥 뚫어놓으려고 했었대요 천연잔디를 쓰고 흠 흠 이게 짓는 과정에서 설계가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지붕이 약간 재료가 달라요 흠 흠 흠 흠 흠 흠 그 고척스카이돔이 경인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아 저는 고척스카이돔 갈 때 편해요 저는 그 160번이나 600번 버스 타면요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 구척스카이돔에서 바로 그 중앙차로 그 버스정류소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돼요 저는 그 돔구장 규장 있어요 그 이루타 처리되는 그 지붕 맞는 타구는요 그 내야에서 공이 천장에 맞으면 이루타구요 그리고 외야에서 천장을 맞으면 홈런이에요 아이고 나 아까도 아까 팥고먹을때도 이런식으로 했는데 뭐 다행히 바지로 받아냈다 아이고 그쵸 구로역에서 바로 다음역이죠 구일역 근데 그 구일역 위치가 오늘의 닉네임은 55년 버거상암이에요 걱정마세요 버거는 이미 다 먹었어요 그 근데 그 구로역에서 사실 갈아타는게 구로역은 진짜 환승이 복잡해요 그 그 1호선이 신도린역에서 용산역까지는 그 일반 승강장하고 급행 승강장만 그 플랫폼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구로역에서는요 일반 급행도 분리되어 있을뿐더러 그 방향이 다른 그 방향이 다른 플랫폼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구로역이 그 구로역이 그 전철타는 승강장이 총 9개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북쪽부터 그 계산하면 그 그 천안에서 오는 일반 일반 천안 천안에서 오는 일반 일반 여차가 제일 북쪽이고 그 다음이 인천에서 오는 일반 여차가 그 자리를 오고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그 그 다음 자리는 인천으로 가는 일반 여차 자리고 그 다음 자리가 수원으로 가는 일반 여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5번 자리가 구로역에서 출발하는 여차고 그러니까 구로역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그리고 6번 자리는 그 6번 자리는 그 천안에서 오는 급행 7번 자리는 인천에서 오는 급행 그리고 8번은 인천 가는 급행 9번인 그 천안 가는 급행 그렇게 9개가 있어요 그 순서에요 5번은 5번이 발음 잘해야 돼요 구로역 시발 그러니까 그 시작할 때 시자이고 출발할 때 발자거든요 근데 구로역 시발이라고 쏟아있어요 그 5번 승강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구로역에 그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9일역이 약간 그 2층 구조가 된 게 그 구로역에서 출발하는 거는 아마 그 북쪽으로 가는 거일 거예요 의정부 가는 거 가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그 원래 그 소유산역까지 가는 차들은 인천으로 가거든요 그 경인선하고 경원선을 패키지로 묶는데 그 수원에서 출발하는 거는 그 서동탄 출발해서 광운대까지만 가고 그 천안신창 출발이 보통 청량리까지만 가요 물론 간혹 광운대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1호선이 연천까지 연장되거든요 몇 년 뒤에 근데 그러면 인천에서 연천까지 풀로는 못 갈 것 같아 솔직히 너무 길어 그 천안에서 가는 것도 청량리까지만 가는데 그 신창에서 청량리까지만 그것도 100km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제 예상인데 그 연천역에서 출발하는 거는 왠지 구로역까지만 갈 것 같아 연천 출발은 구로까지만 갈 것 같고 왠지 인천 출발은 한 의정부나 양주에서 끊을 것 같아 아니면 동두천에서 끊을려나? 아 근데 저는 백마고지역은 한번 가봤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역건물 진짜 조그맣게 있고요 역무원이 없는 역이에요 그 백마고지역은 그 매표소가 없는 역이 있어요 한 그 지금은 동두천역에서 출발한 건데 아마 나중에는 연천역 출발로 바뀌는 그 그 통근역 열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요금인 천원이에요 그 요금이 천원인데 그 그 요금 천원인데 이제 있죠 그 동두천역이나 소유산역은 그 역에서 표를 살 수 있어요 한 초성리역도 그렇고 근데 아마 연천역을 지나고 나면 그 연천역부터 그 북쪽으로는 그 표를 살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간이 역이어가지고 그래서 열차를 타면 그 그 직원이 계속 그 세칸짜리 한 바퀴 돌거든요 계속 그 승무원이 돌아다닐 때 그때 카드 주고 표사하대요 그래봤자 영수증 한장 주지만 SRT 저는 타볼일이 없죠 저는 수서역보다 차라리 그 서울역 용산역이 더 가까워서 수서역을 갈 필요가 없죠 그 SRT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직접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락동사는 그 작은 아빠집이나 작은 고모는 SRT를 바로 타죠 그 가락시장 쪽에 사니까 그 바로 탄천만 건너가면 타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명절때 그 목포로 가는 광주로 가는게 아니고 여수로 가니까 좀 불편해요 SRT를 타면 익산역에서 바꿔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익산역에서 내린 다음에 그 이제 SRT를 내리고 그냥 다음에 오는 차를 타고 가야 돼 근데 이제 그 승강장을 바꿔타지 않고 타려면 KTX를 끊어야 되고 승강장을 바꿔타더라도 빨리 오는 거를 타고 가겠다 하면 승강장 건너가서 탄대요 익산역이 바뀌었어 옛날에 옛날엔 진짜 지방감을 그냥 그 KTX하고 다른 여차 구분 없이 그 방향만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KTX SRT 승강장을 따로 분리를 지켰어요 다들 근데 이제 후남선은 광주승동역까지만 가고 그 다음부터 그냥 똑같이 간대요 그리고 어차피 부산력은 그냥 출발역이라 상관없고 아마 그거 백지화 됐을 텐데 예전에 호남선이요 고속철도를 나주부터 바로 그냥 그 예전길로 목포를 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 무한공항을 거쳐서 가는 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백지화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광주송정에서 나주까지는 그냥 똑같이 간대요 사실 그 무한공항이 그 아 군산은 지금은 아마 얼마 없을 거예요 근데 군산이 나중에 국제공항 새로 만드는 거 아세요? 그 새만금 개발 끝나면? 그 새만금 개발하면서 거기다 국제공항을 새로 만든대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팔 거야 그리고 무한공항은 이제 광주하고 목포의 그 공항이고 그래서 그 무한공항에서 그 광주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죠 그리고 부산창원은 김해공항 같이 쓰고 그리고 간호입학 학생이세요? 나몽님 아 버거는 지금 다 먹었어요 근데 영수증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 더블195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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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아 청주도 이제 국제공항이 됐죠 그 세종시 때문에 아 블라디버스토 아 좀 안좋은 기억이 있는데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 간호대학생님은 흠 아 콜라 왕과요? 싸겠지 이게 코카콜라가 그 브랜드가격이 붙어서 그런거잖아요 흠 흠 아 맥도날드 생겼어요 흠 흠 흠 학창시절 때 맞고 다녔죠 흠 흠 왠지 저분도 맞았을거 같은데 흠 흠 그런거 물어보는거 보면 그분도 맞은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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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도 아마 그런게 있겠죠 흠 흠 흠 흠 흠 흠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이제 흠 흠 오늘은 낙구정가야 되고 흠 흠 흠 흠 흠 뭔소리니? 응 너 진짜 맞고 싶니? 응 강태 블랙 흠 아니요 그 편하신생활 저 아직 동방은 아닌데 다 안먹어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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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러면 강태시켜요 흠 흠 흠 저흥 우리 방이 우리 방이 그 채팅 그거 규제가 상당히 흠 흠 흠 그 흠 아마 남캠방중에 제가 제일 건전할거에요. 아프리카TV에서 아프리카TV에서 제가 제일 아마 건전한 남캠일거에요. 너무 건전해서 문제지 아 맞다. 제가 알고 지내는 가수 동생 한명 있는데 어제 낮에 오후에 테스트방송을 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뭐 고정적으로 방송할거라고 해가지고 한 다음주나 그 이후에 유경이 누나한테 뉴스톡톡으로 뉴비소개 그거 한번 해달라고 해야할까 저도 아까 그래서 오후에 그 방송 잠깐 봤었는데 저도 뭐 그 bj들 인맥 많아지면 뭐 좋은거고 아 삼각대요? 15000원이에요 그게? 제가 삼각대가 그 총 3개가 있어요. 그 제가 그날 지구님도 보셨던 그 큰거 있잖아요. 그 큰거는 보통 밖에서 세울 때고 그거보다 조금 조그만 삼각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실내에서 쓰거나 아니면 그 지금 제가 이거 웹캠 꽂아놓는 삼각대거든요. 그 조금 조그만게 웹캠 꽂는 삼각대 쓰고 있고 사실 로지텍시 구이 살 때 기본적으로 삼각대가 오는데 그거는 지금 약간 용도가 없어요. 아 4단짜리랑 8단짜리가 있어요? 8단은 또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제가 쓰는 그 큰 삼각대가 유경이 누나도 그 같은걸 쓰더라구요. 그래서 유경이 누나도 그거 쓰고 그 뭐냐? 그 조명색 가봉. 아 이거에요. 이 삼각대고 이거에요. 이 삼각대고 이게 이바위도 있고요. 그 오아도 있어요. 그 이바위도 있고 오아도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똑같은 디자인 사실 그 오아 셀카봉 그 오아 그 조명 셀카봉 이게 디자인 똑같은 거 있거든요. 사실 나 그거는 그 얼마전에 되요. ㅋㅋㅋㅋ 지금 난랜 근데 전 fue 너무 저도 이미 pues 아 사실 더 이제 셀카봉은 여러개 더 있어요 막 되게 막 싸구려 셀카봉이 있잖아요 아 그 4천원 5천짜리 저도 UW 네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를 이제 이 영상은 비상용이요? 그냥 제가 예비용으로 몇개 더 있는거에요? 아 근데 저는 웹캠은 예비용이 없나요? 웹캠은 굳이 예비용이 없나요? 노트북은 노트북이나 올인원 PC에 기본으로 내장된 웹캠은요 기본적으로 녹화를 할때는 성능이 좋아요 근데 스트리밍을 하면 성능이 떨어져요 녹화는 좋은데 그래서 그게 좀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제 골든벨 나왔을때 은근히 화면 잘받는거야 은근히 화면 잘받아가지고 로지텍 C920도 안거쳤어요 저는 C 그냥 922로 넘어갔어 그 뭐냐 트레젠토 스튜디오에 있는거하고 홍대 오픈스튜디오에 있는 웹캠은 그 920이거든요 네 C922 그걸로 샀어요 그게 그 60프레임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거 방송할때는 60프레임하면 이 노트북이 스트리밍을 감당을 못해요 제가 이제 녹화할때 있잖아요 녹화할때 이거 922 쓰면 좋아요 그 원래는 그게 안되는건데요 그 엑스플릿으로 뭐 엑스플릿이나 프릭샷 이런걸 방송하는 분들 다 하시던데 그 FHD 60프레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나님도 그 동영상 원본화재 보니까 FHD 60프레임이던데 근데 제가 이 웹캠을 60프레임을 산 이유가 이게 갤럭시 S7이 여기 후면 카메라만 60프레임이 돼요 이 전면은 60프레임이 안돼요 그 그 그니까 아 그거 있어요 엑스플릿에서 엑스플릿이나 프릭샷에서 그 캠 설정하면요 기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해상도가 근데 어차피 원래 그 방송 송출할때 그 사이즈 늘릴 수 있어요 화면 안에 그 그거 활용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잠깐만 이게 갤럭시 S7 이거 카메라를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면 여기 후면 카메라는 60프레임이 돼요 후면은 60프레임이 되는데 이 전면 카메라는 60프레임이 안돼요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셀카모드로 녹화를 할 일이 있을때 60프레임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웹캠을 60프레임으로 한거에요 그리고 그리고 아 S7 했지 근데 이게 갤럭시 노트7부터 전면 카메라도 60프레임이었거든요 60프레임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S8 시리즈부터는 전면 카메라도 60프레임 가능할거에요 카메라가 더 좋아져가지고 그 그 전면 카메라가 60프레임이 돼요 그거부터는 쫄죠 이게 사실 60프레임 동영상이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근데 필요한 이유가 일단은 화면 전개가 굉장히 스무스해지구요 특히 그 게임을 할때 30프레임하고 60프레임의 차이가 음 진짜 그 미세한 컨트롤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프레임이 섬세할수록 컨트롤도 더 섬세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게임 동영상들 요즘 막 좋은걸로 녹화해서 올리시는 분들은 막 웬만하면 다 게임 동영상들은 다 60프레임을 올리더라구 음 맞아요 이것도 전면은 QHD까지 돼요 전면은 QHD 그리고 이 후면은 UHD가 돼요 근데 UHD가 4K이고 QHD가 2K거든요 근데 안쓰죠 그렇게 해상도를 너무 높여서 했다가는 길게 못찍어서 용량문제 때문에 길게 못찍고 사실 그 실제로 찍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들은 그 그 UHD급 화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지금 저 우리집에 있는 그 디지털TV도 그 FHD거든요 그 UHD를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아직까지 뭐 그 2K 4K짜리 모니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기술만 되어있지 아직 실제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2 요즘 블리자드 게임들도 그렇고 이제 여름에 나오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그것도 해상도가 4K까지가 된대요 근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스타크래프트 2는 60프레임이 되거든요 그 게임 설정에 따라서 60프레임이 되는데 음 스타 리마스터는 아무래도 예전 그래픽이 예전 그래픽이다 보니까 60프레임까지는 구현을 못하고 30프레임에서 멈쩍돼요 4K는 할 수 있지만 아 이번에 리마스터에서 와이드하고 기존의 4대3 비율하고 요즘 나오는 지금 이 방송 화면 있잖아요 16대9 선택할 수 있어요 이번에 리마스터 되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아프리카TV BJ들도 그 프로게이머들은 그 리마스터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래서 네 4대3하고 16대9하고 선택할 수 있대요 그니까 예전 그래픽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예전 그래픽 해도 되고 좀 이제 방송하는 분들은 고퀄 그래픽이 필요하잖아요